오늘은 드라이버 한번 해볼게요 드라이버 칠 때 보통 둘 중에 하나죠 슬라이스가 많이 나거나 왼쪽으로 이렇게 감겨서 훅이 많이 나거나 첫 번째로 훅이 많이 나는 경우부터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훅이 많이 나는 경우는 백스윙 올라갔다가 다운스윙 내려가면서 헤드가 던져지는 방향이 인에서 공방향 아웃으로 인에서 이 방향으로 던져지는 가속도 헤드 무게로 공을 맞아야 되는데 이미 몸이 열려서 힘 방향이 이렇게 던져지는 게 아니라 아웃에서 인으로 이 방향으로 왼쪽 방향 아웃에서 인 방향으로 던져지기 때문에 풀려서 헤드 무게가 풀려서 그렇게 맞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꾸 공을 칠 때마다 자꾸 왼쪽으로 감긴다 할 때는 무조건 일단은 뒤에서 앞으로 확 뒤에서 앞으로 던져지는 그 힘만 써먹는다 생각하고 뒤에서 앞으로 던져지는 힘만 만들어낸다 생각하고 일단 자세는 둘째치고 힘 방향만 뒤에서 앞으로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뒤에서 앞으로 던질 때 기존의 습관 자체가 하체라던가 몸통 회전을 많이 사용하려고 그리고 몸통 회전하는 느낌을 살리려고 하는 분들이 제일 많이 나오는 실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 앞으로 던질 때는 몸을 먼저 나서서 돌려주는 느낌보다는 팔이 먼저 내려온다 생각하시고 우리 요새 뭐 수직 낙하 이렇게 수직 낙하 하는 거 많이 얘기가 많잖아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수직 낙하를 위에서 밑으로 내리라는 뜻은 내가 힘을 주는 가속 구간을 이 구간에서 다 만들어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수직 낙하 그러면 힘 방향이 탑에서 공을 향해서 여기서 내가 던져주는 이 가속을 만들어내줘야지 임팩이 들어가면서 로테이션이 되고 던져줘야지 힘이 헤드가 저 바깥 방향으로 원심력에 의해서 바깥 방향으로 던져지는 힘으로 올라가서 피니쉬까지 팔로우스루 구간이 크게 올라가니까 일단은 위에서 밑으로 공을 끝까지 주시하고 위에서 밑으로 탑에서 밑으로 던진다고 할 때 항상 신경 써야 될 게 체를 들고 있는 팔이 내려가면서 헤드가 앞방향으로 던져줘야지 팔은 그대로 고정이 된 상태에서 몸이 돌면서 이렇게 가면 결국 또 땡겨치게 돼요 올라갔다가 팔 던지면서 그러면 그 느낌 살려서 인에서 아웃으로 뒤에서 앞으로 던지는 이미지만 살려서 한번 쳐볼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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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